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한계 대학에 정부가 퇴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대학도 적용되는데 대학들 못지않게 입시를 앞둔 학부모와 학생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우선 교육부가 내놓은 어제죠. 혁신지원전략 내용부터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대학의 한계 상황까지 와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폐교 명령을 할 수 있다.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대학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들도 정원이 감축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폐교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강도가 높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것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죠. 정원 감축에 폐교 명령까지 무시무시한 구조 조정을 예고한 건데 이렇게 초강수를 둔 이유는 역시 정원 미달인 학교가 늘어서겠죠. 지금까지는 사실 대학들이 잘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학년 인구 수가 감소가 되면서 특히 금년도 신입생에서 약 4만 명 정도가 미달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게 또 수도권 대학들보다는 지방대학이 집중화되어서 나타났고. 그리고 이게 내년 그 다음에 계속 갈수록 6만 명, 7만 명. 2024년도에는 10만 명까지도 정원을 못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대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위기의 대학들이 다수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조교적 방지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대학들도 대학들이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줄어들면 이른바 인서울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인데 이게 기후일까요? 물론 학생 수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소재대학으로 집중화 현상이 굉장히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조치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소재대학의 어떤 선호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소재대학에서 정원 감축의 대상 대학들이 하위 30에서 50%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소재대학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을 잘 채우고 있지만 정원을 감축하는 학교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하위 30에서 50% 정도 정원을 못 채우는 그 범위에 들어간 대학들은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서울 수도권 소재대학 들어가기는 분명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하위 30%에서 50% 대학교가 정원 감축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서울대 같은 상위권 대학도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하위 30에서 50%까지 못 채우는 해당 사항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이 하위 30에서 50% 정도 못 채우는 대학에 서울 소재 주요 상위권 대학은 포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인서울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어떤 입시의 문호 자체는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입시 전문가시잖아요. 입장에서 보실 때 인서울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지방 대학이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방에서 수도권 대학의 하위 한 30에서 50% 정도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죠. 유입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그걸 더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지방 학생들이 올라오는 학생들이 다시 내려가는 학생들은 사실 현재도 없다는 얘기가 되죠. 반대로 서울 수도권 소재대학의 정원이 한 30에서 한 50% 크게 줄어든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지방권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괜찮은데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했으라도 서울 수도권 소재대학으로 더 가겠다. 이런 심리가 만약에 작용이 되고 그런 어떤 인식이 학살이 된다고 하면 지방권 소재대학이 이번 정책 하나 가지고서는 바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학 개편안에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사실은 이미 경쟁력이 상당히 이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채우기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급선무인 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지방의 의대라든지 지대, 수유대, 약대 같은 경우에 지방에 소재하고 있지만 서울 학생들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소재 상위권 주요 대학들은 첨단학과라든지 인기학과 취업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 학과들이 지금 개설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는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만 육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 사실 지방사립대회에 대해서는 뚜렷한 경쟁력 확보에 대한 어떤 정책이 구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험생들이 와닿을 수 있을 정도 그런 정책 발표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좀 짓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올해 처음으로 문의과 통합수능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대학 개편한 만큼이나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은 부분인데 이과가 유리하고 문과는 불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수학이 문제죠.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학은 문과, 이과가 다른 시험지를 보고 다른 게 등수를 매겼던 거죠.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수학이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2문제는 문과, 이과 학생들이 같이 풀어봅니다. 그럼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수학 성적이 뒤처질 것도 예상이 되는데 3월달, 4월달 바뀌어지는 모의고사를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을 해봤더니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어떤 하락,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험지를 같이 보면서 문의과 같이 등수를 매기는 방식인데 수학 1등급에 들어오려면 전국에서 4%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4% 안에 들어오는 학생의 구성 비율을 봤더니 거의 90%가 이과 학생들입니다. 그만큼 문의과 같이 수학 문제 풀어보는 데 있어서 문과 학생들은 뒤처진다는 거죠. 그럼 수능 등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과 학생들이 조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똑같은 점수를 받고도 이과에서 선택 과목을 했던 학생들은 표준 점수가 크게는 7점에서 적게는 2점 정도가 무조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학에서 실제로 정시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행 구조에서는 주요 대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것은 진입 장벽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이과라는 그 이유로 지금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 하위권의 이과 갈라 학생들이 정시에서 문과로 지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중, 하위권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6월 3일에 평가 모의고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재수생들까지 만약에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고3 문과 일반 학생들은 상당히 긴장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게 수능이 11월 달에 볼 때까지 문과 학생들은 긴장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계 대학에 꺼내든 퇴출 카드가 입시 불안을 초래하지 않을지 살펴봤습니다. 종로학원 한해 교육 임성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